자판이 되게 섹시하게 느껴져요. 물 붓고 나서 광고 딱 나갈 동안 딱 입어요. 그러면 화장해야 됩니다. 여장이요? 아, 이게 익 때마다 하나씩. 익을 때마다 진 사람한테. 어디다 바르는 건지를 모르는 건가요? 마음대로 바르고 싶은데 바르면 되지. 너무 열심히 해당할 생각. 이끄라고 생각하지 마. 아, 내 얘기 건데.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해당하는 게дел이 온 것 같아요. 충격nia니까 그는 그에게 주먹에 좌우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